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갑자기 시작된 윤지의 브이로그! 오늘은 가을일까? 오늘은 가을일일같아요 오늘은 가을일일같아요 오늘은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분할했는 날이거든요 윤지! 윤지! 이리로 가면 안돼 이리로 가야돼 컷! 할 수 없는데? 아 진짜? 별로인데? 진지하게? 어 진지하게 아 진짜 기다려 됐다 됐다 사진 찍는 중 사진 찍는 중 사진 찍는 중 어 뭐야 이렇게 찍고 있었어? 사진 찍는 중 사진 찍는 중 오 예쁜데? 예쁘다 사진 찍는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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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영아 이제 우리 못 봐서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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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지 아 이 건치에요 니 이제 나 못 봐서 옷장 난 잘인데 보름달 떴는데요 보름달 이유로 가영진사미수 안나와진거 라이라일보 아사마치 엔딩인사 안녕 안녕 왜 안말해? 안녕 아니 아니 아니